안녕하세요. 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35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역시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시고 시원스쿨 스토리북 클릭! 그 다음 새하영 북을 클릭해 주세요. 이 다양한 스토리북들 중에 오늘은 어떤 스토리북으로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도깨비 감투로 공부해 볼게요. 도깨비 감투 The Magic Hat 잔뜩 불평을 늘어놓는 필립 할아버지에게 천장의 도깨비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깨비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워너빈 발음으로 3번 들어볼게요.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오늘 새하영에서 배운 표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 배워볼게요. 시원스쿨 131기 김도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 주말에 청소를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들 녀석에게 엄마를 도와 청소기를 돌리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이놈이 툴툴 거리면서 늑장을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다 같이 외쳐볼까요?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오늘 새하영으로 배워본 표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하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새하영을 만나보세요.